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우리 경남주민참여여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그냥 들어보는 그런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산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12건의 사업을 선정했고 그 결과 올해 13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17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여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자치 역량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여산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주민참여여산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